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윤입니다. 자 2023년 오지지구과학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를 위한 커리큘럼이고요. 커리큘럼 소개 앞서서 매년 글에 하여튼 인사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정말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오지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새로운 식구가 되실 여러분들에게도 다짐 한 말씀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껏 열심히 했고요.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강의를 너무 열심히 잘 듣고 따라와 주셔서 제가 더 힘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새 시즌이 시작되는 상황이니만큼 이전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보다 조금씩 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시즌 또 열심히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이전까지도 열심히 잘 해왔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의 노력을 더 하셔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커리큘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있고 수능 대비 커리큘럼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부해야 할 분량과 무게감을 따진다면 내신보다는 수능 대비가 조금 더 많고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즈지구과 지구과학 1의 전체 수능 대비 커리큘럼을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중에서 내신 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강좌를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런지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문 강좌부터 개념, 기출, 실력, 문제풀이, 총정리까지 스텝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텝 0부터 스텝 1, 2, 3, 4, 파이널 스텝까지. 자 이게 수능 대비를 위한 기본 커리큘럼이에요. 오케이? 끝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선 시험 직전 벼락치기 강좌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스텝 2.5에 해당하는 매직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 학습을 다 끝낸 분들이 이제 여름 시즌에 본격적인 실전 문제를 통한 문제풀이 이전에 개념 복습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되어서 소개해드리는 수능 대비 강좌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자 끝이 아니고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 1, 2, 3 세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2가 있고요. 그 다음 레벨 3에 해당하는 아주 무게감 있고 무거운 훌륭한 오즈 모의고사가 총 4개의 시즌 16회로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수능 대비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끝이 아니고요. EBS 연기 규제에 대한 분석 강좌도 있습니다. 수능 대비에 있어서는 EBS 수능 특강, 수능완성 즉 수능 연기 규제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거든요. 자 이 수능 연기 규제에 대한 강좌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전체가 수능 대비 지구과학원을 하기 위한 전체 2023년에 진행되는 2024학년도.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해 치러지는 수능은 그 다음 해에 입학할 친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2023년에 치러지는 수능이 2024학년도 수능이거든요. 어쨌든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전체 커리큘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렇진 않고요.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이 아니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실 분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고1 학생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아니면 고1, 2때까지 학교에서 지구과학원을 안 했고 고3때 지구과학원을 배우실 분들도 이제 계시긴 할 텐데 어쨌든 내신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공해드리는 강좌 문제가 아니라 학교 수업이 가장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강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신 대비 커리큘럼의 완성의 기본 전제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듣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잊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 진짜 두 눈 부릅두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수업 경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뭐 이렇게 째려봐라 이런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그리고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더 듣고 싶거나 필요한 부분들 이거는 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고 긍정적인 의미로 학교 선생님과 친밀해지고 조금 이렇게 때로는 조금 많이 질문도 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 괴롭히는 게 그렇게 괴롭히는 건 아닌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어 어쨌든 학교 수업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신 대비에 있어서 권하고 싶은 기본 과정은 필수 입문 개념 완성 기출 분석 그 다음 스텝 1에 해당하는 시험 직전 벼락치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 이게 끝이 아니고 유형별 자료 분석 자 얘는 별표를 해볼게요. 그 다음 실전 문제 그 다음 레벨 1, 레벨 2에 해당하는 베이징 모의고사 총 15회씩 있는 여기까지도 가보는 건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네들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 요것도 필수라기보다는 선택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들은 사실상 내신 대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선을 그어드리고 각각 강조에 대한 세부 설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시즌부터 차근차근 선행학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과학중점학교 또는 자사고 또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열정이 너무나 충만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또는 학교 소문이 와 이 동네는 지구과학 빡세게 나오더라 아니면 과학탐구형의 아주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도 라는 소문이 자자한 그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신다면 사실상 처음 제공해드렸던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커리큘럼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형별 자료 분석이나 매직 실전문제까지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입문 개념 기출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 벼락치기 시험 직전에 한번 문제 쫙 풀어보고 총정리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전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에 있어서 충분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욕심이 좀 있거나 또는 학교 수업 내용을 들었을 때 예사롭지 않아 이 정도 가지고 딱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더 어려운 상황과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시키고 있다. 그렇다거나 아니면 저는 내신 대비도 내신 대비인데 그냥 고1 또는 고2지만 그냥 올해 수능 본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한번 끝장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큰 틀을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고 아차 EBS 연계교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제가 필수는 아니라고 했는데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2023년에 새롭게 출시가 될 EBS 수능 연계교제 즉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을 부교제로 쓴다든가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 하라고 시킨다든가 또는 그걸 가지고 뭔가 많은 수업을 하신다든가 그렇다면 이 EBS 연계교제에 대한 무료 강좌도 같이 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은 이것이되 기본은 이건데 나머지 강좌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설명으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문 강의는요. 스텝 0에 해당합니다. 자 지구과학원을 처음 공부한다면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번 가서 완강 찍고 오는 게 좋아요. 오케이? 전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구과학원의 개요 그 다음 학습법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학습법 등등까지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제 여러 개념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 그리고 개념 강좌를 공부할 때 처음 이 내용을 듣고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조금 불편하거나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겠다 싶은 내용들은 미리 한번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내용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인문 강의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도 다 나와. 다 나오지만 여기서 한번 듣고 개념 편에서 또 듣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 학습을 학습을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완강의 기쁨을 아주 쉽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알고 계시거나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갑습니다. 그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저와의 호흡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필수인문 강의를 통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호흡이 맞고 좀 궁합이 맞아야지 본격적인 어떤 그 길고 무거운 개념완성 강좌 잘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인문 강의는 뭐 기간을 길게 잡을 것도 없어요. 그냥 어 총 12강인데 가급적이면 일주일 안에 또는 열흘 안에 길어도 절대 2주를 넘기지 않을 정도의 시간으로 그냥 빠르게 완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조금 빠른 배속으로 설정해서 들어도 충분히 다 들릴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두 강의든 세 강의든 여섯 강의든 상관없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다 짬이 있다 그럴 때 그냥 팍 한 번 완강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아주 좋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아 자 그리고 필수인문은 이미 완강이 되어있자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 촬영 시점에 이미 완강이 되어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개념완성 강좌는 스텝 1, 2 스텝 1과 2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원의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 이라는 내용이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구과학원과 관련된 내용들 이 안에 다 담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교과서 총 여섯 종류이 있거든요. 그 6종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 문제 그리고 어쨌든 필요한 개념 학습 용어정리 다 이 안에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형 분석을 통한 개념 적용 연습 우리들이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어서 문제에서 질문되어지고 우리가 그 문제의 자료를 해석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어떤 수순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 강좌를 통해서 함께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사실상 내신 대비 수능 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핵심 강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량도 많고요. 12월 달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총 60강 말이 60강인데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또 29-1강 29-2강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서 실제 분량은 조금 더 되긴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에 있어서 겨울 시즌부터 얘네들 쭉 진행돼서 가급적이면 3월 달에 고3 학생들이 첫 번째 학력 평가를 치르기 전에 이 강좌는 다 완강을 할 걸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겨울방 시즌에 남들보다 발빠르게 이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땐 겨울방 시즌에 거의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강의가 다 완강이 될 예정이니까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다 따라오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너무 분량 많고 버거울 수 있어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면 이제 겨울 시즌엔 전체 6단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1단원, 2단원, 3단원 정도까지 의 목표를 설정해서 먼저 선행을 하고 이제 1학기 때 공부하고 2학기 들어가기 전 여름방학 때 나머지 4단원, 5단원, 6단원 물론 학교 수업 속도나 진도를 좀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텝 1과 2로 구분되어 있는 건 지구과학 1은요 단원이 특정 단원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게 아니고 어떤 단원에서도 어려운 내용들이 요소 요소에 존재해요 이해가? 근데 처음 공부를 할 때 중간중간에 난이도 높은 내용들을 다 섭렵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꽤나 있거든 그때 물론 하나하나 다 극복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피곤해요 학습에 흥미가 좀 반감되기도 하고 따라서 어려운 내용들은 따로 뽑아서 스텝 2로 구성을 했고요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스텝 2를 따로따로 넣어놨습니다 1단원의 스텝 1 끝내고 1단원의 스텝 2를 끝낸 다음에 2단원 스텝 1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스텝 2 내용을 봤더니 와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스텝 1에 해당하는 내용만 먼저 선행을 다 해두신 다음에 학교 수업 내용을 들어보시고 우리들이 수록해놓은 스텝 2의 내용 중 어떤 내용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는지 를 토대로 스텝 2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뭐 대신도 대신인데요 그냥 뭐 저 이제 고의가 되는 학생인데요 그냥 뭐 수능 당장 봐도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싹 다 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개념 학습 개념 강조하는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끝내는 거 절대 아니고요 반복 학습을 권하고 싶어요 개념 강조 한 번 방학 때 선행하면서 듣고 시험 대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필요한 진도를 발췌해서 다시 한 번 들어주시고 이거 나쁘지 않다고 그리고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내용들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강의를 듣잖아요 훨씬 더 많은 게 들려요 오케이 그 나름 새로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리고 개념 완성과 이어서 기출 분석 이제 기출 분석은 기출 분석 역시 스텝 1, 2로 같이 구성이 돼 있어서 개념 편의 스텝 1 기출 편의 스텝 1 개념 편의 스텝 2 기출 편의 스텝 2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기출 분석 강좌는 개념 강좌랑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강의 업로드 역시 개념 강좌가 개강하고 곧 이어서 12월 달 안에 기출 분석 강좌가 같이 개강이 되는데 이 강의가 업로드가 차근차근 되면서 진도가 나갈 때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 현 교육과정에 필요한 문제 다 들어있고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도 선별적으로 잘 담겨 있고 현 교육과정이 아닌 지난 교육과정의 기출 문제인데 지금 교육과정에 필요가 없는 문제들은 다 빼놨어요 불필요한 학습이 되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자 엄선된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좌를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게 혼자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서 문제에서 어떤 과정으로 답이 찾아지는지 에 대한 연습이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의 난이도가 다른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근차근 높아지는 과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용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과정 자체의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 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수 입문 개념 기출이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가장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여기에서 빈틈이 생겨버리잖아요 다음 단계 탑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점 명심해 주시고 병행합니다 개념 편 1단원 스텝 1 끝나면 기출 1단원 다 풀고 정리하고 강의 듣고 개념 2단원 스텝 1 기출 2단원 스텝 1 그 다음 필요하다면 스텝 2도 개념 기출 따라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이제 시험 직전 벼락치기 자 내신 대비류만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단답형 문제 있고요 서수록 문제 있고요 주관식 문제도 이 안에 수록되어 있고요 총 16강으로 분량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은 한 번 시험의 전범위를 다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학교마다 나가는 진도의 어떤 속도라든가 분량은 다를 수 있고 나가는 순서도 또 다를 수 있긴 한데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서 특정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상 개념편과 기출편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좀 편안하게 마무리 총정리용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만한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필수로 권장드리고 싶은 내신 대비 커리큘럼 자 그 다음엔 아 선생님 우리 학교는 조금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 학교는 지구과학 되게 빡셉니다 아 저는 그냥 내신이건 뭐건 그냥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유형별 자료 분석 스텝 3 유형별 자료 분석은 지구과학원의 전범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소록한 게 아니에요 각 주제별로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특이한 형태의 자료 또는 자료 분석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뭐 계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일부 주제들 고난도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주제들을 발췌하여 어떤 자료가 제시될 수 있는지 그 자료들을 좀 유형별로 분석도 해보고 분류도 해보고 그리고 기존 기출문제뿐만 아닌 연구실에서 제작한 고난도 문제를 같이 추가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적용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기 위한 그런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스텝 3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형별 자료 분석은 개념 강좌 기출 강좌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안 돼 있다면 요거는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 그러하다 좋아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개강할 예정인데 3월 달에 개강한다면 이제 2023년에 내진대비를 하면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학교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강의 업데이트는 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어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나가는 진도랑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랑 달라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그렇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건 2022년에 제작된 유형별 자료 분석 강의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좌를 내신 대비용으로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 물론 새롭게 제작되는 버전은 몇몇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신 대비에 있어서 이미 제작되어 있는 2022년 버전의 유형별 자료 분석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형별로 자료 분석하고 유제 어 우리가 봤던 자료랑 비슷한 형태의 유사한 문제도 풀어보고 자료 분석 적용 문제 요걸 이제 기존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연구실에서 제작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쫙 펼쳐놓고 연습도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 자료 분석까지만 해도 뭐 아우 이제 진짜 그렇죠 어 거의 뭐 고수의 경지까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는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기본 전제예요 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실제 문제 이건 여름철에 진행됩니다 자 실제 문제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매년 수능에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뒤따라가지 말고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달려나가 보자 오케이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잔뜩 모아놓고 풀어보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텝 4 어 개념 기출 유자분 에서 풀어봤었던 문제 그 정도 수준의 문제도 이 안에 들어있겠죠 오케이 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양쪽으로도 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해보기 위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달에 개강이 여름 시즌에 개강이 되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것도 앞서 유형별 자룸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1학기 때부터 내신 데뷔할 때 저는 조금 완벽을 기하고 싶어서 실전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완강되어 있는 2022년 버전 즉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실전 문제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어 단 스텝 1, 2, 3 순서 지키고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짜 자칫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거 풀면 완전 어렵다 라는 말씀 진짜 많이 해요 오케이 유형별 자룸성을 하고 온 것과 안 하고 온 것도 차이가 있더라고 어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1학기 때는 2022년 버전의 강좌를 듣고 이제 여름 시즌 이후 2학기 준비할 때는 새로운 버전의 강좌를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 단광자를 하나하나 구매한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어 패스 메가패스를 가지고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패스로 이제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좌 선택이나 수강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자 그래도 뭐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만 2022년에 제작된 실전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전혀 부족하거나 무리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음 사실 개념 강좌도 그렇고 기출분석도 그래요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어 저 업데이트 되는 거 못 기다리겠어요 저 일주일에 막 20강씩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완강되어 있는 2022년에 제작된 2023학년도 버전 강의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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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험 직전 벼락치기로 마지막 총정리 그리고 아 저는 좀 빡세게 가겠습니다 음 좋아 기존에 이미 완강된 버전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곁드리고 얘네들은 왜 표시를 해놨냐면 사실 모의고사는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은 12문제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2는 총 15문제로 구성돼요 모의고사 한 회당 20문제가 지구과학 1,2 과학탐구 영역의 모의고사 문항수인데 여기서 12문제 15문제를 하는 건 레벨 1 베이징 모의고사는요 완전 기본적인 난이도 낮은 기본 개념 확인형 문제들만 모아서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푸는 걸 연습하기 위한 실전 연습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15회가 제공이 되는데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은 이 개념 완성 강좌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 같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2022년 12월 말, 2023년 1월 정도에 아마 개강되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전범위에 대한 문제가 회차별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공부를 끝내고 듣는 게 순서가 맞긴 해요 근데 이제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도 꼭 어려운 문제만 풀고 정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기본 개념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자리잡게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어떤 훈련 과정이고 학습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베이징 모의고사 겨울 시즌에 한번 같이 전체 선행학습을 한 다음에 같이 따라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레벨 2에 해당하는 베이직 모의고사는 15문제로 제공되는데 이 개념 확인형 문제에 자료분석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더 추가시켜서 만든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벨 2에 해당하는 베이직 모의고사는 유형별 자료분석이 진행되는 3월 시즌에 그때 개강될 예정이에요 유형별 자료분석은 좀 빡빡한 내용들만 발췌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기본적이고 되게 많이 놓쳐버리거든 속시모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2023년에 새롭게 추가시킨 커리큘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런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실전 연습을 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레벨 1, 2에 해당하는 베이직 모의고사까지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레벨 3에 해당하는 오줌 모의고사는 사실은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많이 권하고 싶진 않은 조금 무거운 모의고사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진짜 왕이 되고 싶다니까요 왜 자꾸 말리십니까? 그렇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 하세요 다 아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전체 풀커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의욕적으로 저는 뭐 정시 몰빵입니다 저는 무조건 정시예요 정시 아니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고 지구과학원을 좋아하고 선택해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고1 또는 고2 때 수능 대비 풀커리를 한번 따라와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는 경험이 거의 정말 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해가 바뀐 다음에 또 강의를 한번 쫙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잖아요 완전 새로워요 그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 공부하는 분들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좀 더 편안하게 또는 어 그래 아는 거 아는 거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만 그 외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아주 강조했었던 내용이 아닌 조금 그 변두리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귀가 기울어지게 돼요 오케이? 그럴 때 정말 정말 빈틈없는 좀 더 완벽에 가까운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EBS 연기교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특강을 학교 선생님께서 2023년에 출시된 수능특강을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시거나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라고 숙제를 내시거나 거기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다 풀고 정리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제 EBS 연기교제에 대한 무료 강의로 제공되니까 그걸 같이 따라오셔도 나쁘지 않다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연간 커리큘럼 소개하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를 안내해 드리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니까 계획조차도 안 세우면 안되겠지만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 과정에서 의지, 열정,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표를 놓으면 무겁게 잡지 마시고요 일단 필수 입문, 개념완성 강좌 그리고 개념과 기출 제가 병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입문 강의 완강한 다음에 개념편, 기출편 차근차근 1단원부터 따라 들으시면서 필요만큼의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개념 강좌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 상세한 내용은 개념완성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매주 업데이트되는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 그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 알람, 알림 설정해 준 다음에 바로바로 딱딱딱딱 공부를 해서 따라오시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뭐 내신 대비가 됐든 수능 대비가 됐든 여러분들 지구과학 학습이 그 어떤 과목의 공부보다 좀 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노력 기울여서 여러분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연간 커리큘럼 내신 대비 커리큘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